이모티모티모 포블포블보타 받고 어제 실패했을땐 사킬 이상 사어시 이상 그리고 승리시 4만원 가자 가자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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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쇽 먹을시 만원 하죠 깡총 먹면서 사어시 이상시 얼마였지 3천용 한만원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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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알아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하다린이 천원 감사하고 익균님 천원 감사합니다 어? 뭐야? 어? 뭐야? 끝났어 키윽이 끝났는데 와 한파 이겨낸거야 미션 실패인가요? 끝났네요 미션 실패입니다 노데스 미션 가능하려나 2만원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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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래 라스트 많이는 어렵고 1킬당 3천원 시원하게 함 보여줘요 가자 가자 퍼블 퍼블 포탑 5천원 미션 한 번 더 가자 가자 그럼 이기시면 남은 2만원 가져가세요 가자 퍼블 퍼블 포탑 5천원 말고 만원갑시다 물결픽 가자 내가 가지야 하면 째려보더니 잔악해 허세 왜 전령 먹으면 만원 에? 에? 뽑힌한다요 뽑힌한다요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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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부터 킬하면 되니깐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리와 이리와 또와 또와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럼 이제 다시 도네로 멘탈을 터뜨려 봐야 할까요 물결표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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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메주나제오암어머무비노요 아오요요요야요암암여 토터냐 켜냐마전요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오프닝 스퀘어브라켓 클로징 스퀘어브라켓 크laş스화브라켓 클로징 스퀘어브라켓 트위브라켓 클로징 스퀘어브라켓 아 여러분들 미션 하나대로 괴롭히면 안돼요? 이게 그 유명한 돈의 릴레이인가요? 아 이냐 아니 이게 효과가 있긴 있네요? 아 이건 또 뭐야? 아 이거는 그 버퍼링이 걸렸다길래 제가 그 버퍼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던거지 이게 앞뒤 잘라서 하면은 이게 어? 마이너타 반갑습니다 호호호 쭈쭈쭈 오하하하 오하하하 아하하하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뼛두기 한방 뼛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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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습니다 진짜 하다보면 되겠죠? 힐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쳐줄 때보다 미친 사람들 같아 나 이거 진짜 중요해 나 파워크루타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먹어야 되요 오케 좋아요 나 이거 먹고 죽는다 먹고 죽는다 한 대 나왔는데 한 대 나왔는데 한 대 나왔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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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못 봐 하아 정무님 감사합니다 정룡 정룡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 다 아닌가? 너무 행복해 좋아 좋아 게임을 이기고 볼게요 일단 오케이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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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와 진짜 다오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아 이 게임이 가면 사압니다 으악 안돼 적을 도전히 맞을 수 없습니다 힘내야 탑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죽으면서 밀어요 그냥 자살합니다 이제 킬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킬도 중요하긴 한데 네 아 타지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다 한글자막 by 김정은